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천안여성연합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한부모 부모와 함께하는 썰 명절 음식 나누기 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국과 떡이 있는 선물도 있고 아까 붙인 전, 삼색전 이쪽으로 가면 야채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함께하는 천안님들 지금은 호박전 붙이는 시간 있는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천안여성연합 이혜주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감 받으시고요. 지금 저희와 함께 김어령 천안실 의원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인사 말씀 듣고 저는 말씀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어령 의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